1. 로봇 택시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델2는 조금 더 연계하지만 그 같은 생산란에서 로봇 택시는 반드시 생산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FSD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세 번째가 테스트 도시를 발표를 할 건데 여기에 미국을 넘어서 상하이가 들어가는 상하이에서는 제한된 도로에서 FSD에 대한 테스트가 허가되어 있어요 세 가지 부분에서 확실한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한 답을 가지고서 로봇 택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T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급박한 외국의 빅테크 소식들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모셔서 여쭤보는 분인데요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큰 소식이 하나 있어갖고 원래 처음에 약속을 잡고 여쭤볼 때만 하더라도 8월 8일 날 일론 머스크가 우리 로봇 택시를 발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사람들이 의심은 했습니다 앞에 연도가 묻혀져 있어서 2024년 8월 8일이냐 2030년 8월 8일이냐 농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최신의 소식이 블룸버그에서 8월 8일이 10월 정도로 연기됐다 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두 달 연기됐다고 쳐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발표한다고 한 로봇 택시 이게 지금 어떤 스케줄로 어떤 게 나올 것 같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테슬라 로봇 택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날짜 약속을 지킨 적은 별로 없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사이버 트럭도 본인이 약속했던 시간보다 한 2년이 늦어졌고 자율주행 된다 된다 한 얘기도 벌써 뭐 수년 전부터 계속해왔던 얘기들이고요 하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날짜 약속은 지킨 적은 없지만 그곳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지켜낸다 사이버 트럭도 언젠가는 결국은 대단히 혁신적인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자율주행도 답답한 과정들을 대단히 오래 끌다가 결국은 FSD 10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1월 말과 2월 초에 공개하게 되면서 FSD에 있어서의 질적인 어떤 도약 큰 점프를 이뤄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이나 반비 나왔을 때 로봇 분장하고 나와서 춤추고 정말 사람들이 다 웃었잖아요 무슨 쇼하는 건가 그런데 정말 2, 3년 만에 벌써 옵티머스의 제네레이션 벌써 3까지 나오는 이런 식의 어떠한 진일보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큰 방향터로 해서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6월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기존의 책에다가 새로운 장, 뉴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뉴 북을 쓰기 시작했다 완전 새로운 패러다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카 컴파니어였더라면 AI 파워드 로봇 컴파니가 되겠다 그래서 옵티머스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옵티머스의 뇌에 들어가는 것이 또 자동차에 있는 FSD거든요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택시가 공개될 때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로봇 택시는 이번 8월 8일에 공개되더라도 컨셉트카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왜냐하면 원래 올해 1월 말에 있었던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2025년 하반기에 가서나 로봇 택시와 모델2가 생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그랬더니 엄청나게 비판이 있었고 이번에 로이터에서 심지어는 모델2의 출시가 연기되었다 막 이런 보도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로이터가 또 거짓말 치고 있다 그러면서 8월 8일에 로봇 택시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4월 23일에 2023년 1분기 실적을 하는 어닝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델2는 조금 더 연계하지만 그 같은 생산 라인에서 로봇 택시는 반드시 생산된다 그러면 사실상 2025년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2024년 8월 8일 날 보여주겠다라는 것은 사이버 트럭을 보여주고 사이버 트럭 생산에는 3년이 걸렸던 것처럼 이 로봇 택시의 기본 디자인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4월 23일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모델2는 조금 늦어지지만 모델3와 모델Y의 생산 라인에서 모델3와 모델Y를 조금 더 저렴한 버전으로 저렴이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2025년 상반기에 내놓겠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차하고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겠다 시간을 더 땡긴 거죠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 왜냐하면 2025년 하반기면 사실상 생산은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초반에는 생산량이 대략이 적으니까요 그럼 2026년이면 중국차하고 경쟁하기에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생산하겠다라는 것은 올해 내로 내년에 생산할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이 일정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거는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2025년 하반기다 그러면 2024년 8월 8일 날 보여주던 10월 달에 보여주던 또는 이걸 12월에 보여주던 이것이 생산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한 5대 10대 만들어서 테스트 지역에서 미국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지역들이 열몇 개가 있거든요 도시들이 이미 허가가 되어 있는 이런 데서 기본적인 허가를 맞아서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상용 서비스에도 못 들어갑니다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려면 증명해야 될 게 있거든요 17만 마일을 갖다가 무사고로 운전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용 서비스까지도 당장 못 들어가고 시범 테스트를 들어가는 거죠 지금 웨이머는 이제 상용 서비스로 들어가 있지만 죽스라든지 아마존에 인수했던 이런 것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시작할 거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일으켰던 것은 그 모델 보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델이 결국은 2026년이 됐던 간에 생산될 모델2의 디자인하고 똑같거든요 다만 운전대가 없다 게스트 페달이 없다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 일 뿐이지 모델은 똑같기 때문에 모델2의 버전에 대해서 새로운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트럭 먼저 컨셉트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FSD의 버전입니다 지금 버전이 12.4.3이 공개가 됐어요 그것도 되게 원래 예정보다 6월에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7월에서나 공개가 된 거죠 버전 12.4.3이 지금 공개가 된 상태인데 8월 8일에는 12.5가 나올 수 있느냐 또는 12.6이 나오고 있느냐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com에서 이미 12.5와 12.6을 내부에서 테슬라 직원들이 테스트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개발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12.5가 8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일정이 촉박하긴 해요 7월 지금 초반에 12.4.3이 나왔는데 12.5를 8월 8일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8월 8일에 기대했던 건 뭐냐 그럼 FSD 버전은 뭐가 될 것이냐 아마 10월 달에 나온다라면 12.5나 12.6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4하고 12.5, 6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2.3까지는 자율주행의 어떤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단계에 있었고 12.4부터는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거든요 엣지 케이스는 뭐냐면 FSD를 운전자들이 쓰다가 중간에 어? 안 될 것 같아서 핸들을 잡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FSD를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멈추는 순간을 분석해서 이거를 해결해서 멈추는 순간이 좀 더 안 오도록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그랬냐면 12.5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조금 뻥이 있잖아요 1년 내내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거든요 12.5에서 그러니까 엣지 케이스 즉 어떤 일이라면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은 없었는데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FSD가 스스로 뒤로 후진해가지고 계속 달려서 다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손 잡아서 사람이 후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4사면요 원웨이에서 후진이 가능합니다 자율로요? 이런 식의 어떤 엣지 케이스들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엣지 케이스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모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고 FSD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가 테스트 도시를 발표를 할 건데 여기에 미국을 넘어서 상하이가 들어가느냐 지금 상하이에서는 제한된 도로에서 FSD에 대한 테스트가 허가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로보택시까지도 테스트를 한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크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판단하겠죠 8월 8일 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블룸버그를 근데 저는 10월 달로 연기돼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율주행이 시작된 거의 20년이 넘는 시기에서 몇 달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확실한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만한 답을 가지고서 아마 로보택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시장의 기대치는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트위터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중에 대한 선언이라고들 판단을 할 텐데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 성향을 보면은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게 자기는 내부 직원한테 좀 선언하는 느낌이 들어요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8월 8일까지 끝내놔라는 느낌이 들을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도는 이미 그 발언 때 나왔어요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 화들짝 놀랬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는 분명히 나왔거든요 어떻게 그때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을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비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신다라면 모멘텀들이 조금 연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2025년 4분기 정도부터 생산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 그 자율주행 로봇 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운전대가 없어서 그러면 보조 운전자 없이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버전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좀 어떤지가 궁금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의 겨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율주행에 대한 것은 여러분 방송에서도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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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예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기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반영하면요 투자금들을 되게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투자금들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4월까지 올해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차량에 8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됐었는데 5월부터 지금 7월까지 벌써 27억 원이 투자가 된 거죠 기간은 비슷한데 한 3배가 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좀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자율주행에서 앞서가고 있는 국가는 역시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는데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된 지가 꽤 됐잖아요 2016년부터 웨이모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2018년에 처음으로 피닉스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상영 서비스를 로마택시를 2018년이니까 벌써 꽤 됐잖아요 그 다음에 2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700대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2021년부터 제한된 도로에서 샌프란시스에서 700대를 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23년 작년 8월이죠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또 올해 7월이 가장 중요해요 올해 2017년 7월은 지금까지는 웨이모의 차량에 일종의 임상실험하는 것처럼 나는 타보겠다 라는 사람들에게 등록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만 이 차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탈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시민이건 방문객이건 관광객이건 누구나 웨이모 로보 택시를 탈 수 있는 것은 비로소 2024년 7월 여러분 지금이 7월입니다 7월에 비로소 샌프란시스코에서 허가가 된 거죠 정말로 로보 택시가 그냥 교통수단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2024년 7월이죠 그래서 웨이모의 자체 앱을 통해서도 웨이모 1이라고 하는데 자체 앱을 통해서도 호출할 수가 있고 우버를 통해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는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버 선택할 때 무슨 우버 X, 우버 블랙 이런 거 써있는 것처럼 거기에? 웨이모 1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버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호출하게 된 것은 비로소 2024년 7월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2016년에 시작하고 2018년부터 상영 서비스를 시작했던 테스트를 시작했던 이 웨이모가 2024년 7월에 와서야 이제 샌프란시스코 어디서나 누구든지 탈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보통 리드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시장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시장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다는 거죠 LA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8월부터는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테스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샌프란시스코처럼 전역에서 누구나 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그 정도 순까지 갔으니까 나머지도 진짜 쉽게 그렇게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웨이모의 방식은 완전한 로보택시죠 로보택시인데 테슬라고 다른 것은 여기는 라이다와 레이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는 거고 라다는 전파를 쏴서 이런 식으로 측정도 하는 위에 거추장스러운 기계들이 달려있고 되게 고가 차량이죠 전기차니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렉서스라든지 제규어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변형해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니지만 로보택시라는 걸로 해서 지금 상영 서비스가 왔다는 것만 해서 인류 최초의 일반화된 상영 서비스는 역사에 기록될 것은 2024년 7월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이네 지금 이것이 이제 역사적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고 또 테슬라의 장점은 뭐냐면 웨이모는 어차피 700대 차량이고 1000대 차량 이런 특수 제작한 차량에서 작동하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도 특수 제작이 아니라 모델2하고 모델이 똑같다라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솔루션은 지금 테슬라의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3나 하드웨어 4를 다 장착한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로보택시의 기술을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FSD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 FSD의 채택률이라는 것들이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매시브하게 테슬라는 접근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600만대 차량에서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FSD를 쓰지 않아도 600만대 차량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에서 찍는 것은 다 테슬라에게서 학습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되게 풍부하다라는 거에서 훅 가는 거고 또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비싼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고도 카메라만으로 작동한다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드 투 엔드 AI 그러니까 웨이모는 아직 엔드 투 엔드 AI가 아닙니다 즉 한쪽에서는 인간이 규칙을 세팅을 하는 거고 인간이 세팅할 규칙을 신경망학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테슬라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죠 둘 다 저는 사고만 없다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웨이모의 단점은 뭐냐면 웨이모 자체가 사업성으로서 택시 사업을 넓혀갈 수 있으나 웨이모가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는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서울 같은 데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도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택시 사회에 저항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 타다금지법 만들어진 것처럼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전 도에 도달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맥락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웨이모의 기술은 포드가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차에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의 장점은 FSD 즉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것과 일반 테슬라 개인 차량 차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들어가는 기술이 동일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장 큰 것은 라이센싱이죠 테슬라의 FSD를 포드에도 집어올 수 있는 거고 현대차나 기아차에도 집어올 수 있는 거고 또 토요타에도 집어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확장성 자체가 로봇 택시에만 제한되지 않고 테슬라 차주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다른 차량에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비즈니스의 어떤 확장성 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테슬라의 장점인 거고요 12.5부터는 또 뭐가 가능하냐면 이것도 허가가 나와야 돼요 정부에 예를 들자면 제가 청계천 1가부터 6가까지 청계천 따라서 좀 산책 좀 해야지 테슬라 차량한테 너 2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20분 뒤에 저쪽 6가로 와 되게 좋네요 이건 이건 가능해집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갑자기 주말에 갔더니 주차하는 차량이 백화점을 세 바퀴를 놀고 있네 그러면 테슬라 차량한테 FSD야 이 자리로 올게도 한 시간 있다 이 자리로 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서비스로도 의미 있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것도 법적인 제약을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운전자 없이 차량이 아무리 승객을 안 태웠어도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거고요